I need to introduce you to my other friend, our new friend. Everybody say Good afternoon, Juni. Good afternoon, Juni! We are going to share this fun tech challenge with Juni. Are you willing to accept the challenge? 여기 뭐야? 아, 저게 무슨 자섭 펜인가? 저걸 어떻게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pushing지역وں ago 넓은 자아가니 전화를 대 disclosure 성공! 이건 어콜RO. 에어컴다 네 related. 이거 무한 바 Aggressor紹기도 하고 그래도ltvel이rakt 없다! This red, blue, green, red is RetroBoom. And welcome. We're going to get a commercial book right here. 야 이거 완전 컴퓨터 언어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를 하나요? 네 해요. 저는 코딩 좀 합니다. 코드를 나열해서 프로그램이 한 것이 코딩인데. Is 코딩 difficult for you guys? 네. Not really. But it will get difficult at times if you make a mistake. But I don't know the way. The way? The code. The code? So, he has a code book. So we have the code book here. And so, like, for turbo or for fast, this would be all the different speeds. So, what would you want to do? Like, make it fast? First. So that would be? Here. You got it right here. Fast Turbo Nitro Boost. Very cool. You do green, black, green. י 수업은 각각 사인펜을 칠해 코딩 교육 로봇이 움직일 코드를 만들고요. 그루 작은 코딩 교육 로봇이 학생들이 만든 코드를 읽고 방향을 정해 트랙을 도는 겁니다. 아, 쥬니가 여기 왜 있어? 아, 구경 온 건가? 여기? 여기? 나 우리 아들 영어 쓰는 거 처음 보는데? 집에서 한 마디도 안 하거든. 뭐 하는 거야? 여기 코드대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 로봇도? 네. 어, 이몽 켄지. 아... 켄지. 켄지. 아, 세이큐. 얘는 머리 감고 온 거야, 안 감고 온 거야. 귀엽네. 네. 오. 한번 해봐. 여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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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청소 안 가네? 내심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은근히 걱정도 되는 아빠 송동일. 준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저희 따로따로 길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도 해. 같이 만들고 있는 건데요. 아빠가 볼 때 너 혼자 계속 하는 거야. 같이 해야지. 이 학교는 같이 이렇게 그룹 수업이 되게 중요한 학교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게 갑자기 꺾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라운드가 좀... 한 색깔로 쭉 해도 되지 않아? 아, 그게 아니라 그 코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아... 트렌틴. 네? 쥬니와 쥬니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블루. 아, 블루. 아, 블루. 뭐라 좋아? 이거 가져가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래요. 아, 그래? 성동일 씨, 걱정 마세요. 쥬니도 이제 혼자서 다 할 만큼 쑥쑥 자랐네요. 재밌어? 네. 진짜 맛있어. 그거 재밌겠다. 아, 재밌게 하고 있네요, 지금. 아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zin. 네. 보면이 것이 Vader, 제가 훨씬 좋아요. 드디어 각자 만든 트랙을 합쳐서 오늘의 코딩 교육 로봇 트랙 완성! 이거 그냥 거의 도미노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저게 통신에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끊기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건데. 반 아이들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만든 트랙. 이제 코딩 교육 로봇이 출발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만든 세상으로 코딩 교육 로봇 출발! 이게 개인 작업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단체에서. 세상을 돌아봐. 꼬불꼬불한 게 손준일 거구나. ity192AND. 등장에fm가 되에 다른데요. 등장에다지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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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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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수업이 있나요? 돈 수업이군요 자본주의 최강국 아닙니까? 준희의 1교시는 바로 화폐 수업 돈에 그려진 인물과 그림만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화폐 가치까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나라 화폐 이게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파도 파도 수수께끼 같은 그림 앞에 아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이제 학교에서 안 맞춰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법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우루에서 책벌레거든요 이게 다 놀라네요 애들이 다 경이로운 눈빛이 아니라 아우루에서 책벌레거든요 암흐에다 를 다 놀라네요 이럴 때 아버지 마음이 끄덕끄덕한 거예요. 네. 수업 시작 10분 만에 반에서 최고 에이스로 등극한 우리. 준희. 준희의 첫 수업을 본 아빠.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사실 우리 준희가 이런 쪽으로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미국이고 좋은 학교를 떠나서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내 아들이 저쪽에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나 성준이야 하는 모습이 내가 제일 바라는 모습이죠. 사실은 국영수 잘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좀 수업을 더 봐도 되는데 나온 이유가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롭고 지가 더 스스로 다가가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뭐 준희는 이제 수업 들으라고 그러면. 그래요. 학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매점 있어요? 매점 있어요? 매점 없어요. 매점 없어요. 희한하죠. 여기는 매점도 없고 학교 근처에 문방구 떡볶이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주위가 다 사막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학교가 이게 정말 뭐 한동안 한동안 이게 지금 교실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애들이 뭐 계단 오를 일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전부 그냥 볼까요? 그걸 뭐 알아야 구경을 하죠. 세은스 그러면 아이리스. 흠? 저는 회상적이에요. 저는 회상적이입니다. 이건 영국이야. 이는 영국이야. 하지만 이 Sony가 무슨 말이지. 네. 그럼 이거 their. if they remember what I said about if it's not the same alphabet, right. 그럼 당신은 그냥 원해를 위해 엘리베이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만 모르는 도입되는 주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gro-culture. 네, 아기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 2, 3, 4. 4. 4. 4. 5. 5. 5. 6. 7. 8. 8. 8. 9. 1, 2, 3. 9. 12. 12. 12. 12. 12. 13. 진희는 바로 암산들 드는데. 미국에서 한국 교육 연합 올 것 같아요, 진희 보면서. 이는 1,19.4. 0.00334A6. 그는 그 숫자의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숫자입니다.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진희가. 이제는 팀원끼리 딱 한 나라만 정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후 완성된 수업 결과물을 리포트로 작성하는 건데요. 積도가. 아무도와서는 affordable guys. 조인데DEAC Zielwechsel입니다. 진희 그 strokes. 천국이 좋아ехبح万 blat Wingrast senza falta. 공군이 좋아해. 어떻게 선택할公고 있는거지 나와. 진희야. 진희와, car sync integr Nan있는 워트맨 anticip기준죠. 왜 그렇소. 더 좋은 정국다. 충UM Deepika. Okay, Juni, out of all these, I'm gonna be rich. Make it rain. Okay, which one do you want, Juni? Okay, here, like. The person on your banknote, who is it, why it moves. Yeah, so, is there a word? Yes, who is it? It's Samuel. Sharpen. Yeah, Sharpen. Who is important? 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요… 이게 진짜… 아... 못 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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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황 선생님은 영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게 지편장으로도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네. 이 황 선생님은 영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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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 선생님은 영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황 선생님은aire 시장에서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아볼리아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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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것입니다.